오와우우! 오늘은! 화장을 예쁘게 했으니까 셀카를 예쁘게 찍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꿀 생각에 기분이 좋아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! 구구쌤 구구쌤! 어? 정말요? 네! 그러면 좀 빌릴게요. 네. 구구쌤 구구쌤! 이거 어플 필터예요 필터! 아 진짜 너무 놀라서 콩알이 간만해졌다고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아 헷갈리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뭐예요 어 박공주쌤 이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어보실래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래 한번 찍어볼래요 아 그래요 그럼 쌤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콩알이 이거 어플에 있는 가짜 거미라고 가짜 거미 아 그래요 아 눌러 죽인 다음에 먹으려고 했구만 헤이 여보는 역시 저거세요 저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오 얼굴에 거미가 뭐예요 거미 위험해 아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여보한테 뭐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도키쌤 포이즈로즈가 암살하려고 풀어놓은 독검인 줄 알았어요 어 포이즈로즈라면 그 나쁜 레슬러유 네 포이즈로즈뿐만 아니라 뉘에라 전체가 급시간 학교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아 뉘에라 그 시오 오지 오메르타가 있는 나쁜 레슬러 팀이잖아요 어 저도 들었다구 아 글쎄 오메르타 때문에 간식걸지도 파악이 됐데요 뭐이요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급식 쌤들도 지켜드리려고 왔어요 어 이거 가세요 오오 오오 이게 뭐지 어 혹시 호신요품이에요? 아 우와 으응? 웬 빵? 어? 빵 좀 사주세요. 저희 삼촌이 빵집 오프냈거든요. 네? 상자 안에 빵 들어있는 거 예상했어요? 예상 못했어요! 이게 바로 개성이야. 개성 만점! 개성 만점! 어플 축하드려요! 제가 이 빵 사겠다! 구구구! 훔치는 이 빵 먹겠다! 구구구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몸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드리러 갈게요. 자, 먼저 호신술을 알려드릴게요. 도기쌤, 제 손목 한번 잡아보실래요? 네! 상대가 손목을 잡았다! 그럴 땐 손목을 돌려서 빈 공간으로 샷! 저 해볼래요, 저! 자, 잡았다! 잡았다! 돌려서 샷! 진짜 되네요! 저도 할래요, 저도! 여보, 제 손목 잡아주세요! 자, 이렇게 돌려서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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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예요? 아, 너무 무서워! 사람이 너무 세면 안 풀릴 수도 있어요. 자, 이번엔 팔을 꺾는 걸 알려드릴게요. 네! 이렇게 잡고 돌아서! 아, 저 해볼게요, 저! 자, 잡고 이렇게 돌려서! 예! 오, 잘했어.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저도 해볼래요! 저도! 저도 해볼래요! 도유? 여보, 손 줘보세요. 예. 자, 돌립니다. 예. 지야? 응. 지야? 아이, 뭐예요, 여보? 동기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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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아, 여보, 갑자기 춤을 추면 어떡해요? 예. 아이, 진기쌤, 이런 거 말고 그냥 레슬링 기술인 알려줘요. 그게 최고예요. 진짜 왜 오고 싶어요? 당연하죠! 빨리 가르쳐주지 못할까?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돼요. 여보! 으... 어? 누구 떼요? 띠드루 띠띠띠. 안 들어갔어요. 동기쌤이 바보가 돼버렸다고. 으... 어? 동생성! 아, 유연한 녀석들이 옥상에서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이거 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,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상대가 혹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무기를 든 상대를 자극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? 자, 저를 한 번 위협해보세요 어, 네, 자 진계성,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! 어?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아, 여기예요, 여기, 이쪽 이쪽 자, 다들 진계성 선수가 가르쳐주신 호신술 잘 기억하고 있죠? 네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해보겠다고 언제부터요? 아, 지금부터! right now! 아, 생각하면 지금부터! right now! 자, 동기쌤! 나쁜 사람이 팔을 이렇게 꺾었다! 어?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잠깐만요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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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진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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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, 아.. 진짜 아파요? 살살했는데? 아..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! 네! 아, 그게 아니라니까! 동기쌤 쌤 싸일 거예요? 아키나키똁! 다음 답공주쇠 지우! 나쁜 사람이 목을 졸랐다! 응! 목을! 응! 목을! 목을! 목이! 목을! 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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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어디있냐? 아이 통과! 여보는 아무것도 안하고 통과했네? 여보는 역시! 다음 구독쇠! 아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! 뭐 팔이 꺾였을 때? 목이 졸렸을 때? 아니면 뒤에 자랐을 때? 어떤 걸로 할까요? 나쁜 사람이 총을 쏠 때 응! 대상 못했죠? 이게 바로 개성이야! 자! 쏩니다! 누구 새 춤 춘다! 해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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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저나 걱정이네 훈련하고 술전하고 다른데 흑 세모린 으흑 간다! 구델이 그라! 자! 자! 엘보드랍! 자! 이 정도면 유애란 녀석들이라도 날리지 못합니다! 과연 그럴까? 넌 누구냐? 덤벼라! 음 좋다! 간다! 이야! 집에 간다! 간다! 아! 잠깐만! 잠깐만! 에이! 어쩔 수 없지! 간다! 당근 미스트! 카포에라? 유애라! 아! 헷갈리! 유애라? 여보 괜찮아요? 누구도요? 안 누구도요! 어? 도킷샘이 또 바보가 됐다고? 하필 징계성 선수가 없을때 뉴에라가 쳐들어오다니! 아휴! 키가 왜이렇게 가려워! 그 악당이 지를 욕하나 봐요! 아휴! 아이스라떼는 마셔야지 여보! 아이스라떼는 잘 섞어서 마셔야지요! 자! 마셔요! 이건 아이스 귀떼 아니에요? 지 귀지가 더러워요? 지 사랑하네요! 알았어요! 마실게요! 뇨라야? 살았다? 각오해라고, 직산대! 상대는 레슬러예요!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! 여쭈요! 북북! 간식걸즈도 모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그 시간 학교까지 푸시를 하자니 용서 못한다고! 아름답다! 뇨지! 성범고! 아아아아앟! 손 밖으로 따라갔는데요? 아, 힘 조절했는데 많이 다쳤을까요? 아! 이 바보! 아! 구식쌤들,이 씨! 아! 세네! 아 괜히 걱정했네! 구구쌤가 히어로로 남아있는 한 그 식임들도 걱정 없겠어 아 아 아